벌써 불이 elected 그레 casus crowded Frankie 보충 제가 토스 hate 창조 영원히 훌륭하지 exerc putting up more than 1.0 엄정 클났 Personen 가운데taking 두 분을 뛰어나라, 두 분을 꼭 끊게 하십시오. 화이팅! 너무 기쁘고요. 제가 롯데 49장에서 실고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기쁜 날이 있어서 너무 좋고 최근에 제가 연행 야구단에 들어가서 야구를 즐기고 있어요. 다른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 정말 좋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면?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아니 그냥 한 지 오래는 안 됐는데 야구를 굉장히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오늘 스트라이클 안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최근에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운이 좋기 때문에 오늘 기운 받아서는 꼭 승리하셔서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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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